아 그쵸 알 수 없는 눈깔인 거 아니야 쟤 인연을 어떻게 처리하지? 에어팟 끼지 말라기엔 조금 꼰대 같긴 한데 그렇다고 그냥 끼라고 할 순 없고 오케이 와 무내력 실화? 와 연초 땡기게 하네 ㅅㅂ야 나 방금 네이블로 라테랑 후배가 선주문? 아니 얘네 미친 거 아냐? 미친 설마 나 의심하는 거예요? 안 움직이냐 이것들아? 저거 빼라고 했을 텐데 딱 귓대기에 척 끼고 있네 아 혹시 에어팟이 네 달팽이가 아님? 이 밝은 눈에 광면을 어떡하지? 막내야 수저 스틱 안 하고 뭐하고 있니? 저 에어팟 ㅅㅂ 막 깨버려야지 내가 움직인다 아 그거 뭐였지? ㅈ 됐네 미친 이 말투 왜 이래 코너충 아 또 연초 땡기게 하네 법과 쓰면서 생색해 오지주 안 지줍냐 이것들아? 뭐야 은근 딱딱한 성격이네 미친 사팬가? 뭐야 침대의 재질이잖아? 약간 손수꾸도 닮은 듯? 얼른 뼈통 비우고 반찬 퍼와 언니가 이렇게 부착한다 얘들아 뜨거우니까 식혔다가 마지막에 먹어야지 그 원인기들 맛있겠지? 뺏어 먹으니까 더 맛있겠지 미친 저게 또 업무중이에요? 에어팟을 끼고 있네? 어디 혼 좀 나가라 아 아 아